안녕하세요. 보통건축 송은재권입니다. 오늘은 분평구 진간동에 위치한 국물골 두산입구 침단지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9평 정도 되는 곳이구요. 방 3개, 그 다음에 큰 거실, 큰 주방, 그리고 가족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목실은 크게 두개가 있구요. 이번 49평이 아파트에서는 저희가 공간별로 여러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대방감 있는 현관이라고 해서 중문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현관에서 확장성이 보이게 그 기회를 했구요. 두번째로 진정한 대면용 주방. 지금 바로 뒤에서 보이셨지만 저희가 이제 신경제에서 대면용 구조를 여러 번 배치했었지만 실제 진짜 이런 느낌이 정말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금만한 그런 케이스가 입력이 나왔구요. 세번째로는 바로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구간에 대해서 문의 짜인색 기회를 드립니다. 우선 드레스룸 구간을 이불을 저장할 수 있는 구간과 옷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헹거룸으로 구성되어있는 드레스룸이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넓게 구성되었던 도시를 잘 분산을 해서 파우더룸 겸 전식 공간, 전식 세면대 구간 하나, 그 다음에 병원의 공간 하나, 그 다음에 샤워 공간, 이렇게 짜인색의 공간을 짱 보겠습니다. 네번째 포인트는 이 공간에서만 가족실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서재와 또 이렇게 식물정관이라는 공간을 두 개의 테마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복집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번째로는 거실 욕실이 있는 공간은 콧콧스럽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리 타일로 디자인하면서도 한쪽 벽에 포인트레드가 딱 들어가면서 상부장을 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넓은 느낌 거기도 또 여기가 실제로도 증거가 높습니다. 보통 욕실 증거가 2.2m 넘기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침구가 2.4m가 넓은 정도로 욕실이 넓게 보여서 조금 흡수로운 욕실 공간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네 개를 설명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저희가 현관부터 같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49평형 아파트 현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트로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방감 있는 현관을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제가 중간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지금 신발장 왼쪽에 벤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로 사이즈가 지금 거의 한 2.8m 정도 될 정도로 넓은 현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중문을 많이 설치하세요. 근데 이번엔 저희가 현관에 중문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개방감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안쪽에서 신발장을 바라보는 곳에도 개방감이 있지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딱 들어왔을 때도 지금 보면은 왼쪽에 주방이 넓게 보이고 주방 넘어서 거실이 보이게 되고 정면으로는 앞에 멋있는 식물 정원이 보이면서 또 외부 정원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서재가 보이게끔 딱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펼쳐진 듯한 느낌이 연출이 돼요. 그런 거를 그대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현관 딱 들어왔을 때 예를 들자면 이쪽에서도 가벽을 칠 수도 있었지만 가벽을 과감하게 치지 않고 하부만 벤치 계획을 했었고 측면도 전체 장으로 하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압으로 나눠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관에서는 정말 개방감을 최대한 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단점이 당연히 조금은 있죠. 저희가 평상시 사용하는 신발들이 3개, 4개, 4켤레 된다고 하면 그게 좀 보여질 텐데 그때마다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문이 있으면 중문이 가려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실제 신발이 정렬된 그런 것만 봐도 조금은 이게 좀 지저분하다 지저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이런 개방형 중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문 너머로 보면요 실제 계단실로 구성된 실내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문의 역할 자체가 현관문의 역할 자체가 단열 성능이 충분하지 않으면 찬바람 같은 게 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에서는 중문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계단실이 아늑하게 되어 있고 또 들어와서 별도로 문을 열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중문의 역할이 어떤 방풍이나 방음 뭐 이런 단열적인 성능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형을 제한드릴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측면에 있는 신발장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장 같은 경우는 전체 장을 제작했을 때 최대 길이가 한 2.4m 정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 층고가 2.4m가 넘기 때문에 장을 짜더라도 위에가 남거나 밑에가 남게 돼서 일단 첫 번째로 높은 층고로 인해서 상압으로 나누는 계획을 하게 됐고요. 상압으로 나누면서 실제 이쪽 안쪽도 선반 형식으로 어떤 물건 같은 거나 액자나 자동차 키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도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발장에서도 좀 개방감을 가져갔던 것이 있고 또 신발장 같은 경우도 내부를 열어보면 큼지막하게 내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큼지막하게 신발을 위아래 넣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수납적인 부분은 실제 길이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길이적인 부분에서도 대략적으로 한 1.9m 정도 되는 정말 긴 신발장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납적인 부분에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압으로 나눠보는 것도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도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팩트 재질의 화이트로 무광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 골드 손잡이로 저희가 별도로 주문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하이막스 오로라 제품 LG 상판 넣어드렸습니다. 위쪽에 세 번째로 설명 드릴 부분은 현관 부분인데 항상 현관문을 시공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구성이 현관문 시트지 작업 필름 작업이라고 하죠. 보통 문하고 문틀 두 군데 필름 작업을 하고 이 공간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도어 체크, 도어락 임시로 작을 수 있는 락 마감제와 크게 튀지 않게끔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그렇게 시공을 했고요. 이어서 바로 측면 보면 밝은 형태의 그린의 페트 재질로 제작을 했고요. 벤치는 말 그대로 평상시 앉는 용입니다. 앉는 용도 되고 저희가 출입을 할 때 물건을 들고 왔을 때 잠깐 올려놓는다거나 내가 출근하는 길에 내 가방을 잠깐 올려놓는다거나 할 수 있게끔 조금은 여유 있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인 남자가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라 깊이 자체는 지금 거의 한 46cm 460ml 정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요. 이게 평상시 그냥 앉아 있어도 편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뭐 현관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용도 자체는 좀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넓게 만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조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팬던트 조명을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드렸고 팬던트 조명만 센서 등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스위치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실제 제가 서 있는 지금 상부와 이 신발장 밑에 있는 하부등 같은 경우는 다 센서 등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 외에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 공간에서 걸어다니다 보면은 센서 등이 켜지지 않을 때 이 구간만 전체적인 포인트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팬던트 등을 설치를 했고요. 이 조명과 그대로 천정을 보면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전체적인 매입 등을 두 개씩 나눠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가로로 두 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세로로 두 개 설치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나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구간에서 쭉 보게 되면은 천정 조명 라인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역시 이제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 센서를 통해 가지고 켜질 수 있게끔 별도로 저희가 개조를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천정까지는 매입 조명으로 깔끔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부분 한번 보시면은 바닥 부분 같은 경우는 6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로 크게 큼지막하게 총 3짝 해서 총 9장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레바지 한번 보시면은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조금은 특이하게 했는데 인조대리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보통 이런 상판에 사용하는 인조대리석 제품으로 상판 그 걸레바지를 계획을 해서 보시면 전체 테두리를 다 걸레바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금 실내 공간을 들어가게 되면은 30mm 평몰딩 걸레바지를 썼는데요. 그 몰딩하고 전체적인 느낌을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소재를 썼습니다. 하지만 30mm 평몰딩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하진 않아요. MDF에 필름이 감겨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신발로 부딪히거나 막 하게 되면 손상되고 까지게 되는데 인조대리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이제 좀 강도도 있고 색깔도 변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인조대리석 걸레바지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현관에 대한 부분 간단히 설명 마친 거 같고요. 이어서 다음 공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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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